채권왕 빌 그로스와 투자대가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집단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집단의 생각, 믿음,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의식적으로 집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매일 주가를 비교하고 유망한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찾아 읽으면 안됩니다. 집단 광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식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한호백님이 지은 부자들의 생각법입니다. 투자의 기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시장의 큰 변동성을 버텨내고 감정에 휩쓸려 부적절하게 매수매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투자 원칙 18가지 2. 15년 동안의 투자 성과가 단 10일 만에 결정된다 3.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실천 방법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 1.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이유를 기억하라 2.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오마아에 살고 채권왕 빌그로스는 뉴포트 비치에 산다. 2. 두 사람 모두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금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다. 오히려 집단 광기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시장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3. 또한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마라. 금융 전문 잡지를 매일 읽지 마라. 4. 일상의 활력서가 될 약간의 모험과 짜릿함을 느끼려면 손해를 입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라. 이때 투자금은 실제 자산뿐만 아니라 심적 회계에 따른 마음의 회계장부에서도 따로 분리된 계정이어야 한다. 5. 그래야만 손해를 봐도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총자산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얘기한 내용인데요. 쓸데없는 소음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투자 세계에 언제나 통하는 법칙은 없다. 나는 몇 년 전 친구에게 받은 50센트짜리 커다란 은색 동전을 책상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 그 동전은 우연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상기시킨다. 동전을 몇 번 던져 그림이 나온 횟수와 숫자가 나온 횟수를 기록해보면 금방 어떤 패턴이나 규칙이 눈에 띌 것이다. 이것은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패턴도 우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투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믿기 전에 먼저 동전을 던져 그 결과를 기록해보라. 그러면 그림만 연달아 다섯 번이 나오는 결과도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금세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발생하고 매우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과거의 주식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 시제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 실험은 우리가 가진 손실 회피 심리를 인지하게 한다.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면 10유로를 받고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오면 10유로를 잃는 내기를 하지 않는다. 잃는 돈보다 얻는 돈이 두 배로 많아야 내기를 받아들인다. 이 실험을 떠올리기만 해도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손실 회피 심리를 인지하면 그냥 버리면 손해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갖고 있는 돈까지 날려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추가 매수를 했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주 좋다. 그 당시 투자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자료를 액자에 걸어두고 추가 매수를 고민할 때마다 액자를 보라. 이런 연습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수익을 낸 주식을 팔고 손실을 입은 주식을 사는 실수를 막아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하나 있다. 거래 당시의 가격을 잊고 손절매 주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줄어든다. 즉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를 하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나쁜 주식을 더 사는 것은 손실을 키울 뿐이라고 합니다. 4. 푼돈의 무서움을 기억하라. 여기서 투르투르시라는 소설의 가상의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겉보기 거인이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몸집이 점점 더 커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평범한 체구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지출과 추가적인 비용은 겉보기 거인과 비슷하다. 가까이에서 보면 소소하고 별것 아닌 듯 쉽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소소한 지출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투르투르 씨의 특성을 떠올리면 비싼 물건을 산 후에 이것저것 잡다한 구성물들을 팔려고 하는 점원들의 꼼수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 번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잘게 쪼개서 저항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린다. 또한 손실은 관점에 달려있고 모험을 거는 태도 또한 상황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손실을 본 사람은 단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 재산을 가망없는 곳에 걸기도 한다. 5. 손해를 인정하는 법을 익혀라.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낼 수는 없다. 소위 절세 상품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할 시기를 늦춘 상품이거나 돈 먹는 기계일 경우가 많다. 손실을 본 주식을 팔 때는 그 손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면 수익을 낸 주식을 파는 대신 손실을 본 주식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세금을 기억함으로써 처분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처분효과라는 게 수익을 낸 주식을 팔고 손실을 낸 주식을 안 파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해야, 즉 손실을 인정해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늘 처음을 생각하라. 그동안의 일들은 다 잊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처음 투자를 하는데 꼭 이 주식을 사야 하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자. 이때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까닭이 없다.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는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 초심으로 생각하면 현상 유지 편향과 콩고두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 콩고두 효과는 매몰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미 과도하게 지출해서 회수하기 힘든 비용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피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 초심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떤 모습일지 기록하라. 그 기록과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라. 그 차이에 깜짝 놀란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 7. 말의 핵심을 파악하라. 요기베라를 생각하라. 왜 사람들이 피자를 4조각이 아니라 8조각으로 자르는지를 늘 따지고 캐물어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라. 의식적인 반대는 정박효과에 맞서는 좋은 무기이다. 분석가, 상담원, 동료 혹은 본인의 감이 어떤 주식의 시세 목표를 200이라고 말한다면 역으로 이 주식이 20으로 떨어질 근거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 그는 왜 팔까? 자신이 보기에도 그 이유가 타당한가? 즉 반대로도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8. 돈을 쓰기 전에 며칠만 기다려라. 연말 정산 세금 환급, 선물, 복권 당첨 등 기대하지 않은 공돈이 생기면 바로 쓰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은 은행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목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회계장부에서 그 돈을 공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지출하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생긴 수입인지 잊어라. 수입 출처를 모르면 그 돈을 더욱 신중하게 지출하게 된다. 가능하면 목돈으로 만들어두면 좋다. 목돈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심하게 절약해서 사는 재미를 못 느끼겠다는 기분이 들면 은행의 계좌를 열고 공돈이 생길 때마다 이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목돈이 되면 약간의 사치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아마 그 돈도 아까워하면서 쓰겠지만 사치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치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동적으로 또는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사치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보람차일 것이다. 9. 포트폴리오 전체를 생각하라. 지출과 수입을 일일이 살피고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투자할 때는 지출과 수입을 일일이 살피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는 개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투자를 기록하고 각각의 가치 변동과 위험을 추적하는 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투자를 유형, 즉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분야, 자동차 관련, 소비자 관련, 국가, 통화로 분류한다. 작은 노력으로 색칠을 하고 몇몇 그래프를 첨가하면 포트폴리오의 전체 조망도가 완성된다. 이 조망도는 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막아줄 것이다. 즉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 손실이 난 나쁜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이 난 자산을 길게 가져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10. 작은 변화를 자주 시도하라. 작은 것이라도 매주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예를 들어 하루 정도는 다른 길로 출퇴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오래된 습관을 의심하라. 이런 시도는 일상에서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1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비용이다. 투자하기 전 참고할 만한 이자율표를 구하라. 예를 들어 안전한 자유입출금 통장의 이자율표가 좋다. 그 다음 투자할 상품을 비교해 계산을 하라. 해당 상품을 팔고 그 돈을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자유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을 떠올려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2.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남들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기분이 들 때나 미래를 예측하고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동전을 던진 후 그림인지 숫자인지 맞추는 실험을 떠올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통제의 환상에서 비롯된 착각임을 금방 알게 된다. 과다한 낙관주의가 투자 과정에서 일으킬 위험을 상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3. 투자를 기록하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을 결정한 이유와 그 결정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기록하라. 또한 그 결정을 반대하는 근거도 기록하라. 이때 결정의 근거를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두 견해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도 표시하라. 이렇게 투자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면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해질 수 있다. 또한 분석가, 진단가, 금융 전문가로서의 당신 능력을 솔직하게 피드백할 수 있다. 한때 확신했던 내용을 투자일기 형식의 글로 남겨놓으면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는 오류도 피할 수 있다. 14. 늘 의심하라. 현상 유지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일에 항상 딴지를 걸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까닭도 찾아봐야 한다. 잘못된 의견을 계속 고집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그의 비판을 진지하게 드리려 노력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덕분에 큰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에스맨과 아청꾼을 곁에 두기는 쉽다. 다만 돈을 잃을 뿐이다. 15. 계좌에 이름을 붙여라. 심적 회계를 현실에서 활용한 더스틴 호프먼의 사례를 떠올려봐라. 보유한 계좌에 일일이 이름을 붙이면 저축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 자동차 구매, 노후 대책 등의 이름을 붙인 계좌의 돈은 쉽게 인출하지 못한다.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면 성실하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너무나 철저히 돈 관리를 하는 나머지 마이너스 통장의 높은 이자를 물면서도 이자가 적은 적금을 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어쩌겠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16. 금융 위기는 생각보다 자주 온다. 금융 시장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괴물 파도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와 노후 대책을 계획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위험까지 견딜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 정도가 파악되었으면 손절매 주문 등을 이용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17. 자동이체 자동 주문을 활용하라. 손절매 주문은 자동항법 장치와 비슷하다. 노후 대책에서도 자동항법 장치는 중요한 구질을 한다. 일단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다.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자동항법 장치는 근시간일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18. 지금 당장 시작하라.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자 수익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장기 투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날에도 투자에 동참하도록 해준다. 투자해야 할 중요한 며칠 혹은 증권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며칠을 미리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러면 앞의 이 조언을 다시 읽어보라. 즉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투자 원칙 1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앞에는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15년 동안의 투자 성과가 단 10일 안에 결정된다. 부르와 망델브로는 자본시장은 혼동 그 자체로 주가 변동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르와 망델브로는 프렉탈 기하학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프렉탈이란 전체를 복사한 작은 형태가 여러 개가 모여서 다시 전체를 구성하는 기하학적 형태라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옳다면 시장은 전통이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시세변동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분우와 망델브로의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증권시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과거 시장을 살펴보면 평균적인 가격 변동보다 10배나 큰 변동이 꽤 많았다. IT 버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유로전 재정 위기 등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거의 등장할 수 없는 사건들이 10년 동안 3번이나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자본시장의 일탈로 간주하고 진단 모델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분우와 망델브로는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상현상은 일회적 일탈이 아니다. 우리의 직관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괴물 파도처럼 극단적인 시세 변동도 증권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극단적인 시세 변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우리도 괴물 파도에 대비하는 선박회사들처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극단적인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프렉탈 기약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시세 변동을 연구한 결과는 대비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1987년의 검은 월요일 사건은 정규 분포대로라면 7천년에 한 번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우지수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은 전통적 이론의 정규 분포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2천배 이상 발생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괴물 파도 같은 극단적인 시장의 변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한순간에 자산이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다. 참 이것도 우리가 투자할 때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조정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의 시세 변동은 며칠 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시세 변동이 예고 없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자본시장은 더욱 예상 불가능하고 거칠다. 어느 날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했어도 다음 날 증권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확률은 높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을 도로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특이한 시세 변동으로 비유해보자. 방금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른 차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느긋하게 운전하는 바람에 수많은 차가 뒤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신호등, 스쿨존 등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들이 불규칙하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인 시세 변동은 태풍과도 다르다. 극단적인 시세 변동은 그 다음 날에도 혹은 며칠 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시세 변동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 스펙터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의 올바른 시점을 판단하는 일이 증권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큰 사건이 터져서 증권시장이 요동치는 날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단 며칠 만에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작은 시세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큰 시세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은 드물기 때문에 수익과 손해가 며칠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독일 증권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7%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최적의 투자 시기로 평가되는 10일을 놓친 사람은 평균 1.7% 수익만 올렸고 40일을 놓친 사람은 평균 8%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전 세계의 증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5년 내내 투자한 사람은 매년 약 6%의 수익을 올렸고 최적의 투자 시기로 평가받는 10일을 놓친 사람은 겨우 2%의 수익을 올렸으며 40일을 놓친 사람은 4% 손실을 보았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중요한 며칠을 예측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행운을 빈다. 둘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장기 투자는 투자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단 며칠 안에 증권시장에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단 그 며칠이 언제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즉,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언제 시세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폭발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이론에서 유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이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오래 투자할수록 돈을 모을 시간이 많고 이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여유가 있다. 더불어 장기 투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날 뿐 아니라 중요한 날에도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단순 분산 투자 방식과 프랙털 기하학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방식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는 되도록 일찍 적금 계좌를 개설하되 가능한 한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금 계좌를 개설해 놓으면 그 뒤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축이 된다. 투자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나 저축을 자신의 연령대에 맞추려면 라이프사이클 펀드나 타기 펀드에 투자하면 좋다. 즉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외환투자 비중을 높인다고 합니다. 셋째는 위험분석을 사력 있게 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큰 폭의 주가 변동은 예상외로 자주 발생한다. 이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통의 시세 변동뿐만 아니라 괴물파도와 같은 유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경제 위기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전문가들이 평균 적중률은 40%입니다. 과도한 낙관주의와 자기 위주 편향 그리고 사후 확신 편향이 합쳐지면 포트폴리오에는 재앙이 닥친다.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올바른 주식을 고르는 능력이 있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후에 돌아보면 우리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뒤에 용어 해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주 편향은 상황을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사고 방식에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고요. 사후 확신 편향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믿는 심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샀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럴 줄 알았어. 떨어지는 칼은 잡지 말라고 했잖아.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샀고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럴 줄 알았어. 포화가 올리면 주식을 사라고 했잖아.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명백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을 때 40% 정도만 정확히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전 던지기로 예측하는 것보다 낮은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과도한 낙간주의와 사후 확신 편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상학자와 브릿지 카드 게이머들이다. 이들이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 이들은 자신의 예측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상학자는 월요일에 화요일 날씨를 예상한 뒤 다음날 창문만 열어도 예측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브릿지 카드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몇 점 이상을 올릴지 밝혀야 한다. 게임을 시작하고 몇 분 후면 미리 말한 점수를 올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 자주 받는 피드백이 과도한 낙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매번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자신의 예측 능력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학습 효과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자신의 예측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브릿지 카드 게임에서는 예상 점수를 알리는 카드를 책상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옆에 놓인 쪽지에 기록한다. 그래서 브릿지 카드 게이머는 핑계를 대거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길 수가 없다. 예측에 대한 꼼꼼한 기록. 그것이 과도한 낙간주의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이들처럼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고 자주 기록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면 분명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투자자, 분석가, 그리고 진단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이 바라는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투자일기를 써라. 투자를 하기 전 왜 이런 결정을 했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기록하라. 결정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 역시 기록하라. 이 주장을 얼마나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기록하라. 결정의 근거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라. 그러면 당신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체계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또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투자 결정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문장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예측은 그저 육감에 불과할 것이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일기를 작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1년 뒤에 혹은 투자금을 회수할 때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학습효과는 확실하다. 자신의 능력을 현실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 여기에는 사후확신 편향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요인이 없다. 투자일기는 특히 증권시장에서 투자 결정을 자주 내리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매일 증권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투자자들은 다른 시각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수나무를 그려보는 것이다. 결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실수의 근거들을 나무 형태로 그리고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다. 인터넷 관련 종목에 투자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경기침체,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을 각각의 제목 아래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근거도 저절로 생긴다. 인간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라. 경험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도한 낙간주의를 의식하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낼 것이다. 과도한 낙간주의로 인해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우연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도 투자일기를 쓰고 실수나무를 그리는 것이 좋다. 투자일기와 실수나무를 작성하는 것이 사후확신 편향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손해를 줄여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투자 성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항상 주식 투자하기 전에 왜 이 주식을 매수했고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이 주식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그런 거를 다 적어놓거든요. 그 다음에 한 주가 됐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그 뒤에 보면은 이때의 판단이 옳았다. 이때의 판단이 정말 터무니없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경험적으로 쌓이면 자신의 투자 방법을 좀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투자일기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호백님이 지은 부자들이 생각법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재테크 일반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도 다시 반복해서 읽으려고 이 책에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